기분 좋게 웃어도 됩니다 이 순간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단 이동하실게요 나오실게요 대사자분들께서는 간수막 뒷쪽으로 평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금 기분 좋게 웃음깃발을 흔들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듬직한 에드티스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수음악 뒷쪽으로 모두 도연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코칭스태프들 그리고 선수단 모든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서주시고요 우승표 그리고 우승 수장까지 모두 네 이렇게 숨을 못하고 넘어온고요 우리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유리콤까지 자 이거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에드티스 한 명 에드티스 셋 분리 선수단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방사 팬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경상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남은 경기 다 이겨서 엘지트이스가 꼭 우승하는 걸 통합 우승을 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어디서 하시나? 또 한 가지 할 것 같은데? 야! 못 미치라! 못 미치라! 아무튼 선수님은 박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응원 감사드리겠고요. 승리의 노래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의 김밥을 받으러 계세요! 다음 기회의 김밥을 받으러 계세요! 다음 기회의 김밥을 받으러 가겠습니다. 야! 고유 Missouri! 야! 고유ольшnahme의 김밥을 받은 것 같다. 제가 아래hington подар고 후작 지금 후작 스타 후작 스타 스 pry의 함성을 다 같이 외쳐라 LG의 승기를 위하여 승기의 함성을 다 같이 외쳐라 LG의 승리는 위하여 다같이 외쳐라 LG의 승리는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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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외쳐라 LG의 승리는 위하여 코스톱으로 돌아갈 때 계속 박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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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형 우리 둘이 형 우리 둘이 형 야 이상형 빨리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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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영아 고영아 우영아 우영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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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